눈썰미가 있으신 분 혹은 비타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나의 일상을 보고 바로 알더라고요 무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새로운 비타민의 프로젝트 멤버 클레버티비 안녕 클레버티비의 시인은 나의 사랑 태민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굉장히 알락달락 예쁘게 드리고 왔는데요 오늘 이렇게 비타민 친구들이 모인 이유가 있죠 오랜만에 여러분들 이렇게 공지 방송을 또 드리게 됐습니다 무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아 근데 이거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신 나의 가 스포를 한번 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거요 아니 제가 그걸 눈썰미가 있으신 분 혹은 비타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나의 일상을 보고 바로 알더라고요 그러자마자 댓글로 비타민이 4명인데요? 제가 분명히 당연한 일상을 보고 그런 말이 있겠어요? 어.. 제대로 안 봤다? czasu 아니 올해는 생각도 못 했어 사실은 네 번째는 허 쌤이였어요 워낙에도 좋은 목숨 푸우! 깨끗한 놀은 폐우! 야옹 너 왜 고개 돌리고 있냐? 왜에는 오늘 지금 바로 그 궁금증을 여러분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언제 발표해? 언제 발표하는 겁니까? 어우 답답해! 어우 답답해! 원래 주인공 마지막에 발표하는 겁니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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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지금 여러분들 뒤로 넘어가기 전에 이 친구가 비타민이다. 알 것 같은 친구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나서 뒤에 영상을 보면 내가 예상했던 그 친구가 비타민 맞을지 안 받을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몇 중 보안입니까 지금? 아 이 친구에 힌트를 조금 더 가볼까요? 이 친구는 일단 여자예요. 남자 멤버 할 수 있잖아요. 비타민 상큼한 남자 비타민을 배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허센 비타민 아 정사랑 표정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머리카락이 중간 정도 너무 길지나가면 짧지도 않은 그 정도의 키가 본인 말로는 엄청 크다고 하는데 우리 채민이보다는 엄청 크대요. 그러면 거의 거의 유쌤 정도 제가 유쌤이 키가 크다는 거예요? 어? 아니요 아니요. 나애보단 작은 거죠. 저기 쌤이? 어쨌든 우리 커버댄스 팀에 속해 있었습니다. 마시말로우 팀에 우리 친구가 네. 여기 별명이 있더라. 별명? 저 알아요. 뭐요? 디즈니 공주 아 디즈니 공주라는 별명이 본인이 굉장히 만족하시나요? 왜 옆에서 웃고 있는데요? 본인이 지금 디즈니 공주 닮았다고 굉장히 자신감 넘치게 오!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친구랑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광고 오겠습니다. 광고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주인공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박수로 새로운 비타민 프로젝트 멤버 슉슉슉 춤을 한번 춰 볼게요. 기르도라 주세요 아 이렇게 아니 몇 중 보안입니까 지금 자 그 위에 나오지도 않아요 사실 우리 비타민의 다섯 번째 프로젝트 멤버인 제이양을 소개합니다. 따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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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라라 아우 색깔까지 있어요. 여기 크리스마스가 또 완성됐네요 또 자 우리 제이양을 소개합니다. 저는 커버 댄스팀 마시멜로 팀에서 활성하고 있는 전열술사 예희입니다. 네 우리 제이양은 우리 시윤 양과 똑같이 이제 프로젝트 멤버로 합류하게 되고요. 앞으로 우리 프로젝트 멤버 활동하는 기간 동안에 아주 어마어마어마어마한 오디션을 통과하시고 정직 멤버로 또 활동하실 수 있기를 희한합니다. 여러분들 응원해주세요. 얼마 전에 우리 합격한 선배의 말 한번 들어볼까요? 선배 조언 한번 해주세요. 네? 선배 조언 한번 해주세요. 대선배 언니가 아 대선배 언니가 대선배 제이 화이팅! 지금 조금이지만 선배님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말해주세요. 여기서 선배님 한번 한 말씀 해주세요. 내 앞에서는 약간 조심해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선배님 우리 채민이한테 잘 보여준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럼 똑같은 거야. 내가 지금 화이팅! 소개를 한번 들어봤고 우리 쪼꼬미 선배로부터의 어떤 덕담도 들었으니까 각오 한마디 한번 해주시고요. 정말 최대한 열심히 하겠다. 최대한 열심히 하겠다네. 자, 새로운 우리 다섯 번째 우리 프로젝트 멤버인 J향을 많이 많이 윙원 해주시구요. 메략 어필 시간을 breaker 바로 우리 댄쓰로 댄스를 한번 준비했다라 하니깐 보러 갔다 올까요? 나가! 뿅인데?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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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제이양의 개인기를 잘 볼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너무너무 잘했었죠? 새로운 프로듀서 멤버가 된 제이양에게 질문을 좀 해봐야겠어요.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비타민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때 과연 어떤 기분이었을까 떡볶이를 먹다가 울었다고요 떡볶이가 매워서 그러나요 아 너무 좋아서 그걸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믿겨졌습니까 엄마가 약간 나한테 실험카메라 하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증거를 딱 보여줘가지고 아 너무 기쁜 마음에 그때부터 엄청나게 맹연습을 했다고 들었어요 첫 앨범 작업 어떠셨습니까 처음 우리 작업하면서 가장 이상의 남았거나 혹은 생소하거나 놀랐던거 녹음실에 막 갔을때 긴장되는데 애들 하는게 너무 신기해 근데 애들 하는거 보니까 너무 긴장도 풀리고 어 별거 아니다 조금 긴장도 풀리고 말을 잘 해줘가지고 아 또 촬영할 때 우리 친구들이 응원도 많이 해주고 연습할 때 많이 붙어서 해줘가지고 굉장히 풀렸다 첫 앨범이라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시면 한 해 한 해 가다보면 굉장히 또 나아지는 모습을 또 보여주지 않을까요 그쵸? 네 자 우리 제이 양의 여러가지 얘기 들어봤어요 그쵸? 되게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비타민만의 별칭 자기소개 자기소개 자기소개가 있잖아요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나이는? 톡톡 튀는 비타민 13살 믿어 이 나이에 아 굉장히 기네요 우리 시윤이는? 러블리아 비타민 11살 시윤입니다 아 사랑했네요 상큼 말라 비타민 11살 고사람 고사람 쪼꼬미는요 비타민 비타민 그러면 우리 제이는요? 제이는 아직 안 정해졌어요 그쵸? 여러분들이 댓글로 제이의 자기소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남겨주세요 추천도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제이 양은 우리 내부 오디션을 통해서 비공개 오디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프로젝트 멤버로서 합류하게 될 거고요 6개월에서 1년 사이로 활동하면서 우리 시윤이의 정신 멤버가 될지 우리 결정하는 과정들이 또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자 제이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앞으로 활동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또 댓글로 사랑해주세요 앞으로 제일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안녕하세요 그러면 아 근데 저희가 빼먹은 게 있어가지고 이 질문을 꼭 해야 됩니다 클레버의 공식 질문이 남아있는데 지금 끌 뻔했어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좋아요 선생님이 좋아요 자 두 가지 중에만 선택 가능합니다 유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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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lar 최정 några 신works 염 attend 제 rising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